어제 막 반대 오늘 반대 수급 자체도 굉장히 빨리 변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즘에는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짧고 수익은 빨리 확장하는 그게 이제 더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를 부르는 시장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뭐 그럴 수밖에 없나요? 네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시장 끌어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 보장책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을 발표를 했지만 그게 이제 또 매물이 나오는 요인이었었고 어제 앨런 연준 의장이 발언이 있었지만 추가 보장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시장이 별로 안 움직였어요 추가 보장책과 관련된 내용이요? 대신에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나서부터 대형기술주들이 급등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좋게 얘기한 거네요 이게 법인세를 인상을 할 거야 근데 지금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진행할 가능성 높지는 않다 첫 번째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받아들인 게 이렇게 돼버리면 규제 강화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느려질 것 같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대형기술주들이 좀 올랐고요 또 하나는 샤워팽, 엑스펭 그게 이제 테슬라하고 비슷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를 하면서 12% 넘게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앨런 연준 의장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극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기술주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5G라든지 뭐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5G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어제 티면서 필라델의 반도체 시스템을 3% 넘게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드러나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5G라든지 뭐 이런 쪽과 관련된 거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길리더 사이언스라든지 뭐 1112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성 재료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른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줄어들 문제가 있으면서 오늘 국내에서 관련 제약주들이 좀 튀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코스닥이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는 너무 변동성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바뀔 정도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대형주잖아요 팀장님 그럼 여기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소위 이격이 좀 줄어들 때까지 좀 쉬었다가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좀 종목들을 보자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건지 일단 당분간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저께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이제 앨런 연준 의장의 법일세와 관련된 발언 때문이라고 재무장관 후보자로서 그렇죠 연준 의장이 아니라 재무장관 후보자 이게 너무 입에 붙어 연준 의장이 그렇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형목들이 튀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장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손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했습니다 왜? 가입자 수가 2억 명이 넘었거든요 아 늘었네 그러니까 향후에도 넷플릭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견고한 모습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12%가 뛰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 그러니까 얼마 전에 디즈니가 빠질 때 디즈니의 가입자 수의 증가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대신에 넷플릭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넷플릭스 올라가고 디즈니 빠졌었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애견됐지만 그래도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도 시간외로 한 2% 정도 뛰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 좋은 거는 이러다 보니까 판기업들 판기업들이 전부 다 다 지금 시간외로 0.5% 이상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 넷플릭스가 들어있죠 그렇죠 넷플릭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기술주들의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에 초점으로 눈이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7일 날 다음 주 27일 날이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있고 알파벳은 다음 달 2월 2일 날 발표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월말에 다 몰려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게 27일 날이에요 그래서 27일 날 그 전까지 판기업들의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판기업들이 못 올랐잖아요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대신에 이제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아서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더라면 이 판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이제 뭐 갈 데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쏠리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주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막 가치주보다는 이런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그 시장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오늘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딱 출범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이민정책이라든지 뭐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세한 것들은 저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리서치 안에 제가 이제 일간 증시 전망 데일리를 계속 올리는 그 곳에 보면 장중이나 아니면 장마감 근처에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취임식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라든지 뭐 입국금지 그러니까 이민들 관련된 것들 마스크 모아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40만 명이 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혹시나 강경한 봉쇄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거 또 우리 폐쇄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봉쇄 그런 것까지 나올 것이냐 그 점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판기업들 이 내용이 또 안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련된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게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부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소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반발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컸다라면 이제는 이런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화도가 되고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놓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변동성이 커지면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관련된 내용이 나와버리면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이 예상을 하위하거나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좋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자사점에 입이라든지 배당을 올린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미증시에서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추가병책 달겠는데 그 이상의 것을 내놔라 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왔다 커지는 이유는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거나 기업들의 뚜렷한 호재성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M&A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배당을 올리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다? 하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얘기도 함께 나오고 이게 또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사주 매입 때문에 12% 이상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실적 좋은 거 아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라는 점에 대한 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장에 사실은 이제 어저께도 벤커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 장 시작하기 전에는 빠져서 시작했는데 자사주 매입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쫙 끌어올라가면서 올라가긴 했었죠 물론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골드마 작수는 아무것도 발표 안 왔는데 실적은 좋은데 아무것도 발표 안 하니까 쭉 밀리고 그게 같이 동반해서 빠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또 추가적으로 내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변동성은 있을 것이고 변동성을 좀 유의하는 그런 전략들은 계속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기업들 호재성 재료가 나올 만한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으로 해외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